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HQHQ의 전차라고요? HQ 수인적으로 레드다 7번, 6번, 블루다 1부터 블루다 5까지 전체에 관측되는 적규모 2개 분대, 2개 분대가 나와요 가피 하엽고 브레이킹 어 2번부터 8번도 생존 가능하죠 레드다 2, 3, 8, 정확한 적응 아, 해당 위치 확인하였다 정치하라 레드다 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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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다 2, 4, 8 레드다 2, 5, 4 우리 아이디를 못 찾았지 아직도 뭐요? AD를 확보한 2번, 3번, 8번, 한번 확인할다고 확인할다고 다음 벌써 10명만 가리겠지 HQ HQ 정찰 5번 레드닷 2, 3, 8 섹터 현재 정찰조에서 클리어 정찰조 위치에선 아이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면 인질과 데이터는 위치 알파 측에게 전달 완료 정확하던가 확인 해봐봐 정찰아 IQ Fai Fai 오 저것도 항공인가? 슈즈에다 봐 봐봐 지금 알파를 보고 알파가 1인이 다운된 건지 다운됐네 보고 들어갔어? 응 아직 안 들어갔어 확실히 알파야 저렇게 한 명이 사주 경기하면서 빠구치는 건 알파밖에 없어 확인 HQHQ 여기 정찰 5번 HQC5 현재 알파 상태 보고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알파 측 한 명 기절 상황으로 파악됐던 거 확인하여 보급 브레이크 렐다 7번 알파를 통해 정찰 5번 정도 렐다 7번 정찰 카피한다 정찰 5번 렐다 7번 알파 북쪽 정찰 요청 아이씨 약간 진짜 포로 모모로도 된 기분이야 정찰 정보 알파 기준 정국 쪽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 내부 정권 존재 규모 확인 불 아휴 규모 확인 불가 확인 HQHQ 여기 정찰 5번 알파 위치 기준 북쪽 건물 2층 내부에 정 확인 규모는 파악할 수 없나봐 아 확인하여 움직임 있는 쪽으로 현재 움직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파 피해 가능성 있는 쪽으로 아 현재 정찰 측에서 정확히 파악 불가 오고 현재 휴이 위치 확인돼? 두두 하차 했는데 어 터졌어 HQHQ 여기 정찰 오고 HQ 수인지 오고 현재 휴이 폭발 휴이 폭발 오고 아 휴이 폭발 맞는지 오고 정찰병 육안식별성 폭발 상태 오고 아 확인하여 고 혹시 어 두두 있는 살아있는 쪽 현재 GPS상으로 생명신호 있는 있다고 살아있어 하여 고 아 오가 가피 정찰하고 아 오케 봉봉이 가네 두두 살아있어 오인 옐로우면 브레이크 사망을 이 쪽으로 아 가피 하여 고 피제이 다운 피제이 한비가 두두 위치 조차 아 알파 오인 옐로우 한 명은 사망인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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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에 감시탑 갖고 있잖아 저 위에서 우리를 굉장히 안 입고 미쳐놨다 어 tcp한테 저 감시탑 날려달라고 하면 안되나? 어우 좋다 tcp 여긴 저처럼 물로 다칠건 물로 다칠건 저 위치에 존재하는 감시탑만 한 번 오우야 아 파츠에 오이 잡고 해보실어 아 감시하랴 와, 에이 해달라고 보다 여기서 에이 에이가 아닌구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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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여기는 HQ가 정찰 수요점 정찰, 레스큐, 북쪽 전부 나와 있잖아 현실 안보로 확인을 시작할 때 레스큐, 북쪽, 정찰 요점 THP 공격당했대 어느 위치인지 확인될? 일단 아까 후프풍 같은 연기는 사원 기준 서쪽이었거든? 어, 거기 정확히요 HQ, HQ 여기 정찰으로 봐 현재 THP 공격한 적 위치는 대략적으로 사원 기준 서쪽 사원 기준 서쪽, 블루다 8번 인근이다 아, 갑니다. 너 봐 그거도 진짜 굉장히 애매하게 퍼져있어 아, 인질 기준 북쪽에 그리고 지금 화면 자세거린대 있잖아 그렇때문에 지금 벽 2시간대 아, 노이즈 있어 어, 기준이 한 3, 4명? 3, 4명, 확인 HQ, 여기 정찰으로 봐 HQ, 쓰인 적으로 봐 현재 인질 기준 북쪽은 정찰 확인 결과 건물 외부에 적 3명 정도, 3명 정도 넘어 아, 인질 건물 주변에 적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대략적으로 살짝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이며 대부분 건물 내부, 건물 내부인 것을 보인다고 아, 갑니다 추가적으로 저 밀집지역은 4원, 4원 위치며 4원 기준 동쪽 입구에 적 1개 분대요 아, 동쪽 학교부터 관계가 왔다고 아, 정찰아 정찰아 그그그, 뭐라이르시고 데이 워크기 시큐, 여기 있는 포반막 표계 정찰이 있잖아 어, 난 몰라, 그것까지 우캠 정체의 포반막, 약간 그런 포반막 아, 제 손실 말한다고 봐 막 뉴스에 나오는 그 그, 원반 달릴 비행기인가? 어, 그만, 간편한다고 지금 뭐 포반막에서 1차념으로 포반막 기준 북동쪽 어쩌고 접하 있었어? 포반막, 우경반막 일단 주변에 항공 하나가 있긴 해 포반막, 잠깐만 아, 저 옷사리 아, 포반막은 뭐라고 상경 배치했어? 헉 포반막 어, 절격도 펜질 레나봐봐 겨울에 다가받은 내부 사원 전투자 입구측에 적부분 AT, AT, A에 확인된다고 사원 중앙에 AT랑 A에 저격조가 타격준비 중 미스터라인이다 저거 미스터라인 미스터라인 그 뭐야 그 그 그 엠피스 지켜야 해보는 거 봐 대포병 공격받나 봐 지금 레이더 설치 요청했어 공격받고 우리 기준 서쪽에서 폭발은 아 우리 기준 남쪽 좌측 아 우리 바로 아래쪽에 착탄 흔적 보이네 어 그럼 우릴 노린 건가 ATM 처벌 실нос BBM BBM ㅇ chegou 현재 알파izard 어 리마줄러3 북쪽 공항에 적포반이 있대 2023 고지 8조로 끝 아 확인하였다 봐봐 정찰이 입이 안 붙어 나도 잘 안 붙어 알파가 포반 점멸 아 저기서구나 경압도 했네 그럼 그 내부에서 쏜거야? 저쪽으로 아 그 뒤편이라서 안 보였나? 아 독초를 주고 있는데 더빌라? 어 더빌라 정찰이 돼? 지금 보고 있어 HQHQ 여기 정찰으로 봐 HQ 수인조 오바 현재 더빌라 더빌라 위치에서 덕트럴 인원 사망한지 오바 아 방금 HQ 다 확인하였던가 DZ 때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 확인해 해당 인원 어느 재능인지 오바 해당 인원 부관이었던가 부관 카피한다 정찰하고 부관이었대 퓨얼 40% 현시간불 아이투비에서 재급이 할게 그래 90도를 내려주지 말아주자 죽을듯 네 미틀 버는 다운 HQHQ 여기 저격이나 브레이크 대포병 레이더 감실된거 없는지 오바 아 대포병 레이더상 LZ1 남쪽 어 800m쯤 있었어 봐 LZ1 남쪽 800m 적포반 위치 LZ 리마줄로 하나 남쪽 800m 레마줄로 하나 남쪽 800m HQHQ 여기 저격 오바 아 저게 군사지대 건물 쪽인가 보다 어 간다닐 것 같다고 봐 물어주기 바란다고? 아 035 035 027.8 공사와 027.8 확인하셨으면 해당 지역으로 어 어 어 풍격전 받으러 와있다 HQHQ 여기 TACP 쓰신다고 봐 아 접포반에 사격이 나오고 TACP 쪽으로 접포반 착탄 우리 전방에 떨어지겠다 어 겁도 떨어지겠지 HQHQ 여긴 알파면 브레이크 아 인질 어 확인하셨다고? 알파 측에서 인질 요가시구 해 아 알파 측에서 인질 요가시구 해 어 … 어 ... … … 적포가 완전 제거, 정확하지요? 적포가 완전 제거, 정확하지요? 적포가 완전 제자로를 읽은 것 같아요 적포가 완전 제자고가 nothing 적포가 완전 제자고가 nothing 적포가 완전 제자로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적포가 완전 제자로를 읽고 있었어요 10번과 블루다 하나하나 해당 위치해서 알파 사격증 오거든 정치 않아 적포반 살아있대? 리마줄로 수리났죠 아, 현재 적포반 추가 생산을 이용하여 포반 이용하여 제거 중이라고 아니다, 지금 피겁니다 현재 이전에 적포반 위치에는 폭격이 정확히 떨어지고 있어 저게 아궁 폭격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현재 저격조 위치에서 그 남중에 있는 사우바즈? 사우바즈 마을을 관측했는데 거기에 포반 레이더 잡혔나봐 아, 저기 있네 럭치 않았어? 럭치 않나? TKHQ 여긴 알파며 알파측 회계 탑승하고 인젠트 탑승해서 지금 탑승기도 하고 보고 있겠다 움직임이 했다 화내놈아 오케이, 알파 현재 인진이랑 대출 중 QB 말고 좀 못 본거야 아, 빼앗아 흐흐흑 하하 하 공격, 트롤, JCP, 여기는 네시켜봐. 영역자 수신정보. JCP, 수신정보. 현재 그쪽 지역으로 착탈 예정이니 대피할 건 오바른. 아이고, 저희도 올렸는데. 지켜. JCP, 여기는 네시켜봐요. JCP, 수신정보. 1층을 보고 저도 끌어왔을게요. 아, 알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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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퍼가 아니라. 제카나이. 이, 그러니까. 함드라이트. 랩뿠비. 아, 알토비. 아, 알토비. 어, 알토비. 알토비. 아, 알토비. 아, 알토비. 현재 병력세 퇴출 중. 아, 알토비. 으음. 물어볼게. 오, 알토비. 아, 알토비. 아, 알토비. 아, 알토비. 아, 알토비. 아, 알토비. 제카나이. 제카나이. 적포반 제거 유관식 벨브릭 현시간 보러 정찰자도 R2B 진행한 적은 아 야 정찰자도 집 돌아오길 바란다 오빠 먹기 카페 일단 정찰하라고 먹기 카페 일단 정찰하라고 줄을 꼭 뺏어도 돼? 오케이 택리얼 컨트롤 응 우리 뒤로 지금 수송 헬기 공해 바이퍼 아니 아니야 장난치다가 가면은 우리 다같이 큰일나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지금 주변에 아궁이 많아 아궁이 많아 응? 아우 무서워 오케이 하자 오케이 하자 아우 아우